와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겸 잡는데 망겜 망겜 우와 스킬이 너무 못생겼어요 이게 뭐야 역시 피자지 근데 나는 공석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거 늘래 헐 크로마는 피자가 바뀌어 뭐야 이거 면허 피자야? 뭐야 이거 정체로 알 수가 없는데? 아 페퍼로니 맛있겠다 아 페퍼로니가 기본이구나 이건 뭐야 마르게디? 아 뭔가 이렇게 많네 아 보니까 너무 피자 먹고 싶다 이 스킨 피자 먹고 싶을 때 쓰면 안 되는 스킨이야. 너무 맛있겠다. 페퍼로니. 근데 역시 피자는 오리지널이지. 내일 피자는 먹을까? 나 피자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속이 안 좋아. 근데 피자 너무 먹고 싶다. 피자 맛있겠다. 파파존스, 초파파스, 치즈 크러스트링 추가해서 먹고 싶다. 씬도우랑 뚱뚱한 거 중에? 씬도우는... 죄악이야. 무조건 두꺼운 도우로 먹어야 돼. 씬도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. 씨비라 할 거야. 뭐야 근데 아까 거기서는 페퍼로니였는데 여긴 왜 하와이안 피자야. 아니 개 사기당했네. 피자면 다 잘못 왔어요. 사기당했어. 하와이안 피자 이거 실화냐? 아니 아까 분명히 저 페퍼로니 피자로 시켰는데 금방했네. 입맛 뚝 떨어진다. 키스면 피자가 바뀌어? 오 그러네. 헐 대박이다. 헐 키스면 피자가 바뀌네. 헐 이런 기능이 있구나. 전혀 몰랐네. 근데 왜 첫 번째 피자가 하필이면 하와이안 피자냐 기분 나쁘게. 근데 평타를 치면 안 바뀌네. 큐를 써야 바뀌나 보다. 야 근데 피자 한 판씩 계속 던질려면 피자 몇 판이 필요한 게요? 다음에는 잉크스와 빵세온. 와 이번에 페퍼로니다. 와 이번에야말로. 맛있는 페퍼로니. 페퍼로니. 요리ughơn 비슷하구요. 아이야. 오. 오 나 짱 왔어 얘들아. ока이소. 딜글뉴스. 히올. 와 밟으면서 지나가고. 악바비. 우와 잡자고? 아닌 거 같은데. 왜? 어 아닌 것 같은데! 내구에! 으악 짠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? 어 근데? 내가 이거를 먹으면 덜 소네 아싸 160원 첫 템은 당연히 마라문에 가겠죠? 맛있겠다 아 이 피자만 봐도 행복하다 아 이 피자만 봐도 너무 행복한 스킨이다 피자 먹을 때 꼭 핫소스는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올 거대 비에고 그래서 비에고 언제 와요? 오 와야지 지금 와야지 와야지 어깨에 그냥 잡아주고 와야지 언제 올 거니? 아 다 끝나고 와가지고 지금 오케이 아이 까비 예측샷 쓴 거였는데 좋아요 어 결과는 좋다 어 W쓰니까 조각 피자 날라들린다 예 갑니다 못 받으면 목 잘려요 어 밟을 거야 하하하하 노력은 인정해 주지 하하하하 오우? 죄송 오 잘 볼만한데? 오케이 나이스 살려줘 아잇 까비 얘 풀 빠짐 오 야 근데 노틸이 와 미쳤다 미쳤다 개 잘한다 노틸이 개 잘한다 미쳤다잉 아 아니야 일부러 빨리 다가가서 저걸 쓸라는 거지 그런 거였을걸? 근데 난 어차피 큐만 던질 거니까 그냥 저거 살래 아이오니아 살래 이거나 먹어라 와 먹으라고 친절하게 던져주는 서비스 어허하 그만 와 오케이 씹어주고 아아 발로 차임 잡긴 할 거 같아 오케이 나이스 잡긴 했는데 이제 죽어야 될 거 같애 하하하하 아 살려줘 하하 아이고 아 있었는데 왜 안 써줬냐 썼는데 안 써줬다는 건 안 써줬다 아 오 이거를 꿇어 하하 오 뭔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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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헉하 어드 좀 하고 올게요 어? 또 따위 붙이자고요? 어? 또 그래 난 널 믿으니까 그래 그래 난 널 믿어 와 나이스 어? 근데 네가 먹는다고? 이것이 큰 그림? 드락사로 가면 되겠죠? 와 근데 이거 진짜 추천 시스템 좀 많이 똑똑해졌다 그냥 정숙대로만 추천해줬었는데 요즘 약간 트렌드 파악해가지고 되게 추천 잘해줘 와 눈길 든든해 어? 2를 저렇게 써버린다고? 나와 나왔어 땡큐! 공 쏴 공 쏴 공 쏴 슈슈슈슈슈 슈슈슈슈슈 슈슈슈슈 와 나이스 슈슈슈슈 슈슈슈 와 나이스 난 하나도 못 먹었고 징크스가 왜 더블길이지? 아 아 지금 비애구가 변한 거구나 오 깜짝아 와 피자 겁나 세다 피자 냉동 피자인가봐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 아아 와아 으아아아 죄송해요 으아아아 죄송해요 뭐 할많은데? 나 궁 쏘고 저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세무 não 기다리는 거야 아니네 ㅋ 살짝 감동 mayoría 역시 갓 골고 어이구 아아아아아아 오우 갓잼 갓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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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하하하하 됩니따 하하하하 우와 노틸 뭐냐? 저게 노틸인가? 어 피자 맛있겠다 하하하하 너무 맛있겠다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토핑 가득가득한 피자가 없나? 토핑이 되게 부실하네 왜 이렇게 고소힘 오 조심 나이스오오오오.. 蘬 날아가는 거를 하늘에 새를 그냥 낚아보네. 락사로 드디어 나왔고. 어? 징수까지? 리얼 그냥 완전 방관템 틀이네. 내가 왔어! 와 그냥 애들 살살 녹네. 얘들아 내가 왔어. 이리 와봐.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 가? 징수! 와 은신! 와 나 킬 먹었어 그래도 얘들아. 김행까지? 봐봐 이거 노트릭 킬 많이 먹어도 결국 날 위안템을 사준다고. 요인하지. 야 르신 좀 쳤는데? 오 근데 비에고가 우와 비에고가 더 치는데? 아 이거 공 쓰고 달려가자. 안녕 얘들아 내가 왔어. 와 비에고도 개잘한다잉. 얘들아 내가 왔어. 얘들아 어서 빨리 슈렐리아 바다가. 와 공 써가지고 어시 바른거 봐. 와 쩔어 쩔어. 다 잡았나? 오 쩔겠다. 와 쩔어 쩔어 우리팀. 서포트 시비르의 장점. 슈렐리아를 안 가도 된다. 공이니까. 비자 머공. 비자 머공. 우와 나 쎄 얘들아. 이곳이 나의 강함? 어디까지 가. 야 루틸러스 널 믿어도 되는거니? 어 잠깐만 내가 아프잖아. 아야. 오 쩔어. 오케이. 오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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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. 오 상당히 강함. 오 큐만 던지는데 너무 쎄. 미쳤다. 아하. 야 이거 시비르 너무 세다 진짜. 이야 이거 개 좋은데? 오 야 야 어떡함. 저거 오는데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슈슈슈슈슈. 오 큐만 던지는데 너무 강함. 슈슈슈슈슈슈슈슈. 어! 여기 포탑이 있어! 어 나 지금.. 죄송해요. 아 까미.. 처형, 처형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? 시위를 약간 지금 꿀빨기 좋은 그건데? 단점이 있다면 자꾸 이 하와이안 피자를 들고 당기는 게 단점이야. 지옥이 감태돼요. 우와 너무 강함! 나 뒤에서 푸만 덜어야지? 너무 강함! 뭐라? 우와 너무 강함! 너무 강함 너무 강함 우와 너무 강함 너무 강함 큐어 2대면 징크스가 사라져 와 이거 방금까지 지가 던지던 피자로 배달가네 여기 안 사먹어 오 큰일 났다!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약간 오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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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 오 약간 큰일 났다 아 잠깐만 아이고 어 이거 갑자기 싸우면 왜 이렇게 안되지? 오 아니다! 오 비에고가 저거 칼리 잡았었네 오 이러면 되겠다 아 나이스 조리 하나에 쓴거지? 재밌네 야 이거 재밌다 아이고 바나나티비 어 딜량 1등 포킹만에서 그런가? 딜량은 1등이네 근데 노틸이 진짜 잘하더라 오 나 이거 좋네 야호! 내가 좀 잘하긴 했지 나도 잘했어 하하 안녕 하여튼 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판행복롤 했네요 오 뭐 네 네 예 예 예 예 의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